자 우리 청년들한테, 저도 청년이지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모든 걸 다 개인으로 생각해요. 모든 거를. 모든 거를. 요즘에 내가 중요한 건 내 자신이 중요한 건 맞아요. 중요한 건 맞는데 적어도 단체 생활을 할 때는 단체의 그 룰을 따르라는 거예요. 맞잖아. 내가 회장이 아니고 오너가 아니잖아요. 내가 임원급이 아니잖아. 중체, 그러니까 회사 중진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여기는 월급이 작아서 안 돼. 여기는 주의를 안 씌워. 여기는 교대 근무를 해. 회사가 무슨 기호식품입니까? 회사가 무슨 인스턴트 라면이에요? 취향대로 먹게. 어? 그리고 회사에 들어왔으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햇병아리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햇병아리야. 이 햇병아리한테 돈을 주잖아요. 돈을 줬으면 내가 그만큼 뭔가 해야 돼.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월급 3천을 받았으면 1억짜리 일을 해야 돼요. 능력이 캐워야 돼. 어? 회사 가면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컴퓨터 제공되고 노트북 제공되고 맞죠? 책상 제공되고 필기구 제공되고 유니폼 제공되고 식사 제공되고 나를 위해서 이만큼 투자를 해준단 말이에요. 어느 회사가 맞잖아요. 어? 나라는 사람을 인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 내 책상 맞잖아요. 회사 수첩 주죠? 밥 주죠? 유니폼 주죠? 뭐 안전화 같은 거 주죠? 아니 워크샵 가면 비용 주죠? 차 제재를 주죠? 어? 나를 위해서 이만큼 챙겨주는 거잖아. 만약 회사가 챙겨주지 않을 것 같으면 책상 내가 사고요. 컴퓨터도 내가 사야 돼요. 어? 맞죠? 컴퓨터 내가 사고요. 뭐 필기구나 볼펜 어? 볼펜 뭐 스탬플러 어? 펀칭기 어? 파일 자 내 돈 주고 사야 돼요. 맞잖아요. 개인주의라며 그럼 내가 내 돈 써가 만들어야 되잖아. 타야단이 제 말이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회사 와가지고 내 맘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좋다. 여기 사무실 임대료돼. 한 달간. 네 맘대로 하고 싶다며? 네 맘대로 써. 대신에 여기 공짜가 아니니까 회사 월 임대료돼. 그리고 밥값도 네가 계산해. 네 돈으로. 네 돈 주고 계산하고 회사에 필요한 작업법 어? 위아래 합쳐서 6만원이야. 월급에 네가 만약에 결제하면 네가 돈을 안 주면 월급에서 깐다. 어? 회사 안전모드 네가 돈 주고 사. 어? 회사에 파일? 네 돈 주고 사. 네 돈 주고 배꼬. 결제판? 네 돈 주고 사라고. F용지? 그것도 네 돈 주고 뽑아. 네가 사와가지고 네가 어? 백장 묶고 사와가지고 네가 뽑아. 프린터? 어? 네 널 집에 있는 거 사오든 중국으로 사든 네가 네 돈 주고 사와. 이렇게 해야돼요. 어? 회사는 아무리 바뀌어도 집단이에요. 집단. 어? 공공의 이육에 의해서 모르는 집단이 회사에요. 회사. 어? 공공의 집단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각 분야에 이제 전담해가지고 노력해서 그 거대한 부를 상처를 내는 것이 회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여 회사에 오기 위해서 회사는 생각보다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앞전에 선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과오도 많이 했고요. 지금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어가지 않아요. 지금 근무시간이나 급여적인 부분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젊은 친구들도 그만큼 노력과 대가를 치러야 돼요. 당연히 52시간 되면 근무시간이 작으니까 월급이 작은 건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왜 월급이 작지에 대한 토를 달지 맙시다. 그리고 시급적인 부분도 지금 2년 동안 파격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시급이 짠네 뭐네 이런 말 다 하면 안 돼요. 왜냐? 지금 2년 치 올린 게 그 정권에 5년 치 올린 것보다 더 많습니다. 맞죠 여러분? 지금 2년 동안 시급 오른 게 1,600원, 1,600원, 1,700원 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급이 짠네 라는 토를 달면 안 돼요. 시급이 짠네 뭐 어떻네 뭐 다른 데는 더 쳐주던데 그런 거 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젊은 친구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내년에 8,350원이 되면 정말 살얼음판을 걸을 거예요. 정말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취업을 못하거나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올해 안에 무조건 취업을 보셔야 돼요. 내년에 진짜 살얼음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 제조업에 채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짜 장담하셔야 돼요. 인건비나 어떤 인건비 부담때문에 채용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은 사무직 채용이 완전히 줄었죠. 예를 들면 사무직 채용 플러스 제조업 채용이 확 줄어버릴 수 있습니다. 진짜로 확 줄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난 뭐 대기업만 가야지. 이 기업은 목표를 해야지. 이런 생각 버리세요. 중소기업이라도 괜찮은 뭐 강소기업이나 어른도 복지가 좀 더 갖춰진 어떤 시스템에 갖춰진 회사가 만약에 조건에 나오면 고민하지 말고 일단 원소부터 냅니다. 내년에 진짜 전쟁이에요. 난 진짜 전쟁이 일어날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시급이 8,350원 되면 진짜 전쟁이에요. 이미 이제 김혜선이 뭐세요? 이미 정규직이 된 사람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계약직의 입장은 굉장히 좀 발동동 구를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2시간 돼가지고 52시간 돼 시급이 올랐어요. 사람도 과연 더 뽑을까요? 기업들이 기업은 맹목적인 이윤치구 집단인데 이윤치구 집단 자선사업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뭐하러 손해보는 장사를 하겠습니까? 기업은 점점 가면 가서 긴축재정 할 거예요. 긴축재정이란 말은 회사에 들어가는 비품은 최대한 아낄 겁니다. 이제 회식도 안 할 거고요. 내년 가면 회식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회식 안 하고 워크숍 같은 것도 비용 뭐 대전 안 해줄 겁니다. 기름값도 이제 지원 안 할 가능성도 높고요. 회사 카드, 법인카드도 사용 횟수가 엄청나게 제한될 겁니다. 회사 비품 같은 것도 최대한 아낄게 쓸 거예요. 아마 없으면 본인이 사라는 식으로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회사 통금포스 운행하는 것은 많이 비용이 부당이 되면 통금포스 운행 안 할 가능성도 높아요. 이런 식으로 회사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상당히 줄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내년에 올해는 아니니까 내년에 취업해야겠지 마음 돌리셔야 돼요. 정말로 돌리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취업에 지금 직장 일하고 계신 분들 제 말이었으면 공감하실는지 안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올해 안에 웬만하면 쇼부를 보셔야 돼요. 진짜로 진짜 보셔야 돼. 어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 절대 안 괜찮아집니다. 보통 젊은 친구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기회는 오겠지 절대 기회 안 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인이 불리해져요. 나이가 많아지고 경력이 공백이 생기니까 노는 걸 뭔가 벼스로 생각하시는데 어 남들 노니까 나도 1년 놀아도 괜찮겠지 노는 걸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대신 대가는 엄청나게 칠해야 될 겁니다. 엄청 칠해야 돼요. 왜냐 그 기간에 남도 노력한 사람은 더 뽑지 그 기간에 공백이 있는 사람은 뽑겠어요? 이제 알바도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있잖아요 8,350원 내년에 8,350원 알바 뽑는 것도 엄청 힘들 겁니다. 이제 편의점 알바는 거기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의점 알바는 앞으로 이제 편의점 하면 상당히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 얘기해줄게 이번에 왜 최저시급이 올랐잖아요 최저시급이 올랐잖아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편의점 전주들이 대놓고 반발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최저시급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너무 장사 못하겠다 우리 뭐 어떻게 장사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대놓고 막 이렇게 시위를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니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본사 그 돈 많이 떼어가지 않습니까? 본사하고 협의를 보세요 맞잖아 여러분들 편의점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보시면 본사에서 수입 엄청 많이 떼어갑니다 30에서 40% 떼어가요 이게 비율이 뭐라 틀리겠지만 그러니까 이 팔고 남은 돈 중에 거의 전체 금액이 30-40%를 본사에 줘야 돼요 알고 계십니까? 거의 모른 편의점이에요 이게 적은 돈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편의점 매출을 할 월 5,000원 잡으면 30%면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 줘야 돼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 그 연으로 쌓이면 2억 되겠지 편의점 계약이 보통 편의점 계약이 5년이에요 5년 편의점하고 그분이 점주로 해가지고 계약하는 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면 돈이 얼마겠어요 여러분 10억 되겠죠 본사에 갖다 주는 돈이 적은 편의점이 몇 개 있을 거 같아 한 제가 봤을 땐 몇 십만 개는 있을 거 같은데 몇 십만 개는 십만 개는 있을 거 같은데 몇 십만 개는 십만 개는 몇 만 개는 있을 거 같은데 그러면 그 돈은 거둔 거만 해도 돈이 어마어마하겠죠 여러분들 그게 조가 다니는 거야 조가 다니는 거야 조가 다니는 거야 왜 그 돈은 왜 그 돈은 당연히 쓰니 얘기하면서 왜 우리한테 자꾸 서민들한테 자꾸 강요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욱해하겠습니까 어 그런 거 봤을 때 여러분 의아하지 않나요 아니 프랜차이즈를 금방 너무 많이 가지고 너무 폭리를 많이 취했으니까 그분들하고 점주분들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협의를 안 보냐 하면 굉장히 그 편의점 가면 여러분들 편의점 혹시나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있으면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고 싶은데 편의점 제가 웬만하면 좀 말릴 싶은 게 이유가 뭐냐 하면 편의점 할 때 계약이 굉장히 안 좋아요 계약 조건이 예를 들어서 뭐 뭐 그 계약 조건이 위반되는 행동이나 우리 우리 어떤 갑사 이 프랜차이즈 업 어떤 조항에 반하는 반하는 어떤 행동을 할 시에는 계약을 파괴한다 계약을 파괴해서 해악을 하게 되면 해악금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장난 아니에요 이 편의점 해악금이 상상 이상이 여러분들 억 넘어갑니다 억 억 억이 넘어가요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야 일반 어떤 자영업 같은 거 그냥 바로 처분하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편의점 사업은 그게 아니야 그분들 일단 한 번은 기본에 5년이에요 5년 지켜야 돼요 무조건 비거고 눈이 오건 땅이 갈라진건 간에 무조건 5년 채워야 돼요 한 번 물어보세요 편의점 점주분 다 하신 분들 주번에 아마 많을 거야 아마 편의점 하시는 분들 한 번 물어봐요 계약이 몇 년 되냐 형님 계약이 몇 년 했습니까? 고통 5년이네 이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5년은 5년동안 무조건 죽이라든 밥이라든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해요 어 그 해악 조건 때문에 그분들이 그분 값사 이제 프랜차이즈하고 따지고 싶어도 못 따지는 거야 그게 우리한테 가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편의점이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니면 편의점 알바 부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편의점이 이제 마냥 편한 그런 아르바이트를 생각했는데 편의점 앞으로 편하게 생각하는 PC 아르바이트를 생각해 줄게 편의점 PC방 주유소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정확한 얘기는 늦어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오래 했기 때문에 한 3년 넘게 있거든요 점주하고 친해졌는데 점주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넌 절대 이거 하지 말라고 빨리 계약이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계약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더라 너무 노예니까 그 점주들 입장에서는 그 프랜차이즈 계약한 갑사하고 그 바스사에 전단지는 좀 빡세여 전단지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단지 500장 순수하게 다 붙이면 힘듭니다 그게 중간에 버리지 말고 전봇도 있을 때만 하나씩 붙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날씨 더운 날 하면 저 예전에 해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노동력을 원하는 아르바이트만 부할 수 있어요 신분배달이나 좀 힘든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뭐 생활전보지 배달이나 뭐 아니면 현장근로자들 이런 알바만 남을 거예요 아마 제가 장담하는데 알바의 어떤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우리가 이제 하는 그런 알바의 개념 자체가 많이 사라질 겁니다 상당히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어 점점 감을 갈수록 기업들이 채용을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예요 내년에 진짜 사로는 판이라니까 그래서 빨리 정신 차리고 어디 나는 여기 뭐 대기업 아니면 안 돼 요 뭐 얼마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처음에 연봉이 좀 작거나 좀 미약하다 하더라도 내가 간혹을 길게 오래 갈 수 있는 회사나 그건 여러분들이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정적으로 내한테 고정적으로 월급이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급여를 지불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내가 맘만 먹으면 그 회사에 굉장히 오래 다닐 수 있고 내가 어떤 특별하게 손상에 끼치 않는 한 간혹 기계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투자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걸 무조건 공무원 공개해보면 묶여 두시면 안 돼요 어 그리고 앉아있으면 앉아있고 기다리면 죽도밥도 안 됩니다 정말로 어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멍하니 게임만 하다가 뭐 자리 좋은 자리 있겠지 절대 없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한테 자리를 주나요 어 뭐 어 문 앞에 기다려도 안 주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 물론 내 자신이 소중하고 내 개인이 소중한 거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퇴근하고 나서 이 회사라는 어떤 조직이 벗어나고 나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만큼 하시면 돼요 근데 적어도 이 회사 안에 들어온 이상은 내가 어느 정도 걸려고 지고 있지 않나 나는 무조건 그리고 그 회사의 어떤 룰과 규율에 따라야 됩니다 적어도 이미 이 회사에서 녹을 먹고 월급을 받고 이 회사의 유니폼을 입고 이 회사의 밥을 먹는 한은 그 룰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따르셔야 됩니다 왜냐 당신들은 사회의 초년생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초년생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초년 서툴고 잘 모르는 사람들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그 조직에 들어온 이상 당신은 초년생입니다 그 점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에이셜 네